쭉 달렸어도 죽었어 저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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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빡이는 알죠 알겠습니다 가자 미션비가 더 든다고 아니야 오토헤븐 오토헤븐이면은 톱구입니다 톱구 아 오토헤븐은 너스일 가능성도 있구요 너스 톱구 식구 요정도 뭐지 벌써 10개월인데 아 택배 주는 남자 10개월 보다 감사합니다 한 고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식구 가능성도 적고 보통은 이제 톱구야 톱구 톱구 아니면은 진짜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하는 너스인데 너스는 그거 안해도 다 죽이니까 보통은 이제 톱구입니다 랩 잘 나왔네요 랩 잘 나왔네요 랩 잘 나왔네요 랩 잘 나왔네요 벨라 쉬라 나름 킹신감 있는데 자신감 있는데 부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언 일때문 소리도 안들져서 완전히 놓쳐버렸죠 저는 이 상태에서 데드하드 채우겠습니다 톱구 입장에서는 초반을 그냥 조져버렸죠 이거는 이러고 꺽톱을 할 줄 아는 일본 톱구인거 같은데 핑이 몇이었더라 나 말고는 이거 상대 못할 줄 있겠다 못하는 애는 아니에요 내가 톱구 강 안나오 계속해서 그렇지 밸런시드 쓰면서 계속 피하고 이래서 그렇지 톱구 담당 일진이라서 그런거지 이거 절대 못하는 톱구는 아닙니다 잘해요 잘해요 애초에 이 맵을 골랐다는거 자체가 꺽톱을 할 줄 안다는거야 이거 처음에는 톱구 무서웠는데 이제 절국되면서 뛰어오는게 귀엽게 느껴지는데 정상 오름투어 아 살려야되는데 흠 원래그래 원래 돌아가구요 정석대로 하네요 근데 안 구하러 갔거든요 전혀 조졌다 이거 됐다 이때 구하러 가면 되죠 꼽아 일단은 손을 많이 받구요 근데 저 친구는 살기는 힘들 것 같다 팔찌도 없을 것 같거든 그쵸 고라니 고라니 당할 정도면은 팔찌도 없다고 봐도 돼 쌍파나구나 자 워얼 맞춰야 됩니다 이거를 아이템있는 buld님 없네 들어와볼래? 딴 데 가죠? 한 마퀴 돌고 지금 아이고 아이고 풉니다 안 맞죠? 팩도 없죠? 팩도 없죠? 과가 안 나오죠? 망했죠? 망치 쓴 거 후회되죠? 여기 분리해요 이쪽으로 가야돼 나와!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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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타고 있어? 양관아 스프린트도 아니었는데 어디 타고 있어? 아이 3차전 갑니다 강 안 나옵니다 강 안나옵니다 여기 망했구요 야 너무 좋다 진짜 토끼 아니 도망치기 또 강 못쓰게 강 안나오죠? 또 놓쳤떼요 또 놓쳤떼요 이래서 아이언일이 좋은거야 코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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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안 돌려도 바 딴 데 돌아가요 코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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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을 내려가 코찌 코찌 돌아오면은 데드하드 쓰고 접어가고 쭉 가 미리 내려가 맞춰 또 망했구요 옆으로 아 쟤는 진짜 고라니 그만 당해라 폭포 현실 분노 쌓이는 소리 들린다 너만은 죽인다 등잔밑이 어둡다 작전 밝았구요 등잔밑은 밝다 톡각이 안 나옵니다 등잔밑은 톡각이 안 나온다 작전 여기 톡각 조심 아 이게 맞냐 패들 안 맞다 아직 판자 여기 많이 남았거든요 허허허허 사지그 군단 스크림병도는 뒤킥으로 해 잡을 수 있게 생단됨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 감히 상판화를 쓰려하느냐 상판왕 하기 힘든맵은 아닌데 시계만 써주면 내가 알아서 해볼게 시계만 지금이야 지금 지금 넌 망했다고 하였느니라 나는 망했다고 하였느니라 나는 망했다고 하였느니라 아 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재미있게 놀았어 너의 승리다 토코 아 저 뒤로 뺄걸 너무 보이는 위치에 있었어 왼쪽으로 오면은 뒤에 숨어있다가 갈라 그랬는데 오른쪽에서 오네요 그래서 잘 살았죠 잘 산게 아니라 잘 놀았죠 느린이 팔게우도 고마워요 쌍파나는 구리다 톡각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걸리는거지 톡각을 아는 사람한테는 정말 저렇게 허술한 킬러가 더 없어 최재 아 자나깨라 빡송합니다 자나깨라 빡송빡송 빡송빡송 자나깨랑 자나깨랑 빡송빡송 아니 내 구독권이랑 내 이마는 어디갔지? 미성비로만 8천원은 졌으니까 만족해라 어리섬은 꽉받아 내일 찾아올게 미사는 실패했으니 구독갱신 또한 없다 매우 구독갱신은 내일 또 하면 되지 아니 미천미로만 8번 줬다구요 뇌에 이상 있는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된거야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.